안녕하세요. 시무티비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운동을 안 하는 브이로그예요. 이사를 했어요. 문이 열리는.. 감사합니다. 문이 안 열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클로 에어리즘 제품과 함께 레이어드하는 코디를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 유니클로에서 엄청 유명한 에어리즘 브라케미솔과 일반 케미솔 이렇게 나시 형태 제품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내장캡이 들어가 있는 브라케미솔을 입고 있고요. 브라케미솔은 일체형이라서 관리가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압박하는 느낌이 좀 적어서 편할 것 같은 느낌. 너무 이 하늘하늘 되게 원단이 가볍고 시원해요. 그래서 그냥 브라나 스포츠 브라 위에 얘를 덧대어 입으면 코디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땀 원수도 데워주니까 땀이 많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오늘 제 착장을 보여드리면 오늘은 촬영 일정이 있는데 그냥 셔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벗으면 그냥 시원한 나시. 이렇게 바지에 넣어 입어도 되고 빼 입어도 되는데 허리가 가는 걸 강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심하게 걸쳤더니 그냥 데일리 룩이 완성됐어요. 지금 날씨에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우면 뭐 살짝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입고 오늘 하루를 잘 소화해 보도록 할게요. 귀여워 귀여워 오늘 촬영이 조금 빨리 끝나서 남산이 미용 맡겨놨는데 남산이 픽업해서 바로 산책 갔다가 집으로 귀가를 할 예정입니다. 남산아 알겠어 알겠어 예쁘게 씻었어? 산책 가자. 대낮에 산책 얼마 만이야? 여기는 도곡공원인데 지금 차로 왔거든요. 영역 표시하셨고요. 다시 앞으로 가보실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안에 유니클로 에어리즌 브라케미솔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비치는 바람막이 입었는데도 깔끔하고 시원하고 가치로 해보기 시작해서 민낯으로 메이크업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받기 싫어요 메이크업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나는 화장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스킨도 더 진짜 잘해야 돼. 화장솜으로 하긴 해요? 아니 싫어해 양 볼에 두껍게 먼저 두껍지 않게 파티 생은 느낌 다 기억은 하고 있네 이렇게만 해도 엄청 두꺼울 수가 없어 이쪽은 내가 해볼래? 가르는 느낌이 아닌데 내가 평소에 이거보다 3배, 4배는 했던 것 같아 또 눈이 얄리는 눈이 얄리지 않고 눈이 얄리지 않고 눈이 얄리는 눈이 얄리지 않는다 눈이 얄리지 않는다 눈이 얄리지 않는다 눈이 얄리지 않는다 이 예쁜 하나 언니 언니는 왜 이렇게 예뻐요? 난 내가 매콤해서 잘 안거든 여기 넘어오는데 약간 여행 오는 느낌? 여행 오는 느낌이었어? 아까 그 많던 걸 다 먹고 또 이만큼을 지금 사무실에서 유튜브 회의가 있어서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사를 했어요 새 사무실이고 가볍게 한 바퀴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회의로 들어가 볼게요 배달 호떡 감사합니다 라운지가 있어요 이렇게 직원들 점심 먹고 아이고 문이 안 열려 직원 등록을 안 해놔서 밖에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기 꼬박꼬박 바가 있고요 제가 기부한 거울 존자렌지가 이제 무려 4대가 됐고 그리고 이 벽을 털어서 가면 대표실이 나와요 정리는 아직 덜 됐지만 이렇게 넓지간 소파가 있어요 대표실에서 이렇게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살짝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 친구들 어디 갔지? 안녕 유튜브 회의를 하러 왔어요 이거 먹방은 거 그냥 살리면 될 거 같아 그전에 그거 하면 안 돼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그랬거든 탈의실에서 나와서 이 꼴 피드백 내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지친 상황이야 많은 거에 대한 약간 모욕이다 이거 오늘 입고 보셨죠 이거? 응 이거는 브라 케미솔은 아니고 그냥 케미솔이거든 브라 입고 이거 입었는데 되게 그냥 자연스럽지 근데 일상복 같아 그냥 근데 난 사복 잘 안 했잖아 사복 잘 안 입어서 약간 귀한 사복 사복 착장이잖아 근데 진짜 오늘 바깥에 엄청 더운데 지금 시원해 탁발 거리지 않아요? 근데 너무 부드러워 어우 진짜 부드러워 볶은 방법은 벌써 호우 사고 싶다 이거 하나씩 사줄게 왜냐면 여자들한테 너무 다 추천하는 게 속옷 입고 그냥 반팔티나 이런 걸 바보 입는 분들 많잖아 맞아요 근데 여름에는 다 젖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브라 짜국대로 땀나는 거 알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딱 막아주는 용도로도 괜찮을 거 같아 여름에는 진짜 입길 조금 더 조금 더 남겨보낼 좀 조금 더 남겨보낼 손님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 예진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요 주연이랑 깡매는 일하느라고 아직 안 왔고 나머지 세 명이서 술을 마시면서 골대기 본밤 사주를 할 거예요 얘 쇼펌 엄청 찍는다니까 근데 얘 다 170인 줄 알았는데 160인 게 되게 반전이에요 나는 이유를 좋아하는 우리 집입니다 깡미랑 히밥이는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훈련 같이 가기로 했어요 내일도 출연할 거예요 엄마 빼서 언제 꼬린지 아닌지를 두고 나 음악만 해도 모르겠다 벌주를 탔어요 야 나오면 안 돼 야 나오면 안 돼 이거야 이거 왜 깔 무지깐 나와 나 나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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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들어갔다고? 우리 집에 가라고 집에 가 오우 어떻게 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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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이겼다 오우 와 진짜 나 이런 거 싫어해 엄청 얇아 야 시원하겠다 이런 거 아니 나 벗어도 돼? 나도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입은 거야 여기서 입은 거야 여기서 입은 거야 유니클로 어? 이미 입고 왔어? 아 뭐야 그럼 같은 거제야 너 에어리즘이지 아 진짜? 아니 유니클로가 저 같은 촬영도 엑스라지를 입으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갑자기 그래서 엑스라지를 입고 어? 아 이거 에어리즘이야? 어 에어리즘이야 어 아무거나 좋아 나 이거 나 이런 거 싫어해 아니 에어리즘이 진짜 좋아 내가 지금 운동할 때 입어도 되고 사복 입어도 되는데 여름에 우리 땀 맨날 줬잖아 너랑 나랑 희세빼고 다 땀쟁이잖아 맞아요 저요 저요 나 땀서 진짜 많이 흘려 나 호두가 말라요 나 호두가 말라요 여러분 저 두 개 맞았어요 나도 두 개 맞았자 나 탈 빼서 라지 하나 더 입을래? 그래 아 미안해 지금도 라지 입을 수 없어 자라는 감기 생일 축하합니다 소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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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세빼 한 개 주시오 아잇 엎드려 엎드려를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요 홉파이 예 고 지치지 않는 휘제 씨와 심으뜸 씨의 12시 반 라면 먹방 라면 원래 12시 넘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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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남산. 엎드려! 생각해, 남산이. 엎드려! 조종하고 있어. 지가 라면 끓이고 진짜 구멍까지 나와. 배 좀 불러요? 야, 너무 힘들어. 하나 자면 내일 축구가 있겠다. 내일 축구로 빼자.